한 피아노만 설치시잖아요. 통영이 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가 잘하는 분들만 피아노를 한 번 쳐보고 싶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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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 말은 꺼내놨지만은 또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노래가 누군요? 노래는 현성이랑 정민이랑 다 편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연 보이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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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 선배님의 산소 같은 날 샤이니 선배님들의 색깔이 아닌 보이프렌드만의 색깔로 노래를 불러보면 어떤 노래가 될까 대신 걱정도 됐어요. 그 어려운 노래를 혹시나 망치진 않을까 너무 산소같게 입은 것 같이 부르지 않을까 녹음하는 날 각자 옷 중에서 제일 화난 색을 입고 와 제일 화나고 블링블링한 색깔을 각자 입고 와 형 피아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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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는 내가 알아서? 피아노는 내가 알아서? 피아노는 대신요. 강민이 많다 내가. 아 동현이 형의 피아노요? 연습하시면 되겠죠. 난갈함과 무시시험 해달라고. 5개 있어요. 5개 있어요. 5개 있어요. 모를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이티 한번 하자. 네. 파이팅 한번 하자. 모의 프렌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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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까놨어. 뭐야? 근데 카메라에 있을 거 없는 거야. 여기는 경기도의 한 세트장. 딱 보기에도 멋진 이곳에 온 이유는 뭘까요? 티저 촬영이요. 이 옷을 입어볼까? 어? 너 파이팅 또 망가? 하나 망가요. 그냥 이동까지. 아 진짜요? 블랙 보이프렌드에요. 까신 줄 알았는데 고무였어요. 그냥 동네 지나가던 양아치 오토바이 탄 형 같은데. 넌 내 것이야. 어우 잘생겼다.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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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대로 재료들어가. 맨날 일어나. 맨날 이러고 일어나. 미리 운동을 해둘 걸 그랬어요. 오늘 의상이요. 맨몸에다가 이 자켓 하나 많이 긁습니다. 걱정돼요. 안 되겠어. 운동을 하고 와야겠어. 안녕. 나 운동하러 왔어. 나 시간은 될까요? 효타가 있겠죠? 응? 응? 그렇지 응원해. 응원해. 응원 좀 하자 좀. 응원해. 오빠 파이팅. 아우 섹시 갓.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섹시? 응원해. 응원해. 2012일 새로운 패션을 주도하는 왕벨트. 올 여름에 유행할 거야. 역시 우리가. 죽어도 기둥 건들지 마. 괜찮아. 기둥 건들면 감전된대. 우리 죽는 거야. 왜? 저게 넘어지면서 저기 조명 달렸거든. 아. 감전됐다가 긴장되네. 에이. 뭐 이런 거. 헷갈리. 헷갈리. 춥네. 이거 몇 번. 팍팍팍 튀어주면. 팍팍 튀기면. 전 안 떨 거예요. 강한 남자는 안 떠거든. 왜 벌써부터 춥지? 물 앞에만 있는데. 물 더러운데요. 공기청정기를 하나 놔드려야겠네요. 야. 우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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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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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불렀어. 제가 불렀어요. 다와. 다와. 왔어? 여기까지 와. 정빈아. 네. 드디어 시작된 티자 촬영. 아. 그런데. 나완전. 연습하고. 연습하고. 응. 응. 내가 발을 어설프게 짚어 놓은 법이 더러워. 확실히 딱 짚어야지. 물이. 팍팍에서 바닥에 발이 닿거든. 대충 짚으면. 그 뭐야. 물 위에. 그거 뭔지 알지. 물 위에 발이 있단 말아. 그래. 그런지. 조이소 이거 안 내리실까. 나도 안 되는데. 난 딱 흥겨붙였어, 지금 흥겨붙였어 아니 난 벽에 붙어있어 아 진짜? 어디서? 이거 치고 약간 앞으로 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물 튀는 다음에 흥분감에 사이트 빠갈방 툭 치고 막 바닥 치고 미끄럽고 막 어 뭐야 이거 그래서 지금? 진짜 귀여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안무를 맞춰보기로 했는데요 네 자자잔 마침내 이제 자자잔 자자켓 하나 싶었어? 네 다시 시작된 촬영 하지만 무끄러운 바닥 때문일까요? 형사답지 않은 실수를 하는 영민이 모니터를 하는 멤버들과 스태프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아닌데요 표정이 잔뜩 굳은 영민이 혹시 스스로에 대한 분노 게이지 상승 중인 걸까요? 다시 한번 안무를 맞춰보는 쌍둥이들 긴장한 탓인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데요 신발 뒤에 터졌어 신발 뒤에 터졌어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 흐흐흫 흐흫흐흐흐흐흐흐흔 예 눈가가 촉촉해진 영민이 영민아 울지마 우리가 있잖아 예 같이 잘 해보자구 렌즈 뺄면 다 안 보여서 거기요, 사이킷할게요. 이거 하라. 진짜로? 힘껏 너무 차죠. 파이팅하자. 네. 영민이 긴장했어요. 긴장했어.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혼 나가있는데? 역시 딴 데가 있는데. 불러와, 불러와. 진짜로? pak 그렇죠. 신중세에 온 집중시켰어 Yeah! CAUGHT BY FRAME 어머니더인 덩이덱차 Yeah! 어머니더인 덩이덱차 I'll see you guys Boom! 어머니더인 덩이덱차 어머니더인 덩이덱차 You guys gon' be our fans y'all You know what I mean? I guarantee That's it This is boyfriend 여기는 신사동의 한 레스토랑 아니, 이 예쁜 손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이쿠, 이런 제 손이군요 인지하지 않으면 틀리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틀려, 감이 틀려 평소에 치던 거랑 다르게 되게 무겁더라고 이렇게 누르는 게 잘 안 눌러지더라고 이게 난 맨날 전자 피아노로 하다가 이걸로 하니까 되게 이게 힘들게 눌러지는 거 같아 손가락의 중간에 지쳐 지쳐야 된다? 얘까나는 느낌이야? 아무리 쉬운 곡이라도 필링을 담으면 너는 아름답게 승화되는 거야 전국을 제대로 안 해 황피해하지마 아, 뭐라고 필링을 담으면 모든 곡은 명곡이 되는 거야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셨다 필링을 담아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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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누가 틀리는 거지? 수고했어 네 악보 여기 악보? 네 나는 코로나 멕시코 쳐줘 코로나 멕시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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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나도 그런 거 쳐야지 우리 이열리 아, 피아노를 잘 친다고 그랬니? 민호, 민호요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어릴 적 꿈의 피아니스트였는데 친구들이 놀려서 차마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 하하 진짜 아까 쳤던 피아노는 나보다 자꾸 이렇게 병력할 것 같지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뿅 아, 잤어요? 잔둥이들 막내들 파워가 너무 센가? 유시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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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스 화이팅 뿅